이 제품은 자작나무 스웩과 티트리가 포함되어 있는 로션이에요. 순한 오일프리 로션으로 피부 준정 효과에 좋다고 해요. 그리고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지성피부도 지복합성피부도 건성피부도 민감성피부도 모든 피부타입이 사용가능한 만능 보습로션입니다. 이게 바르는 순간 진짜 부드럽고 촉촉하다고 그래야 되나? 제형감이 되게 좋아요. 이게 어떤 제형 느낌이냐면 그냥 일반 로션 제형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세럼 같기도 하고 또 세럼인데 약간 젤처럼 젤은 아니지만 좀 쫀득하고 탄력있는 제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게 진짜 오일프리라고 느껴지는 게 발랐을 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바르고 나서 뭔가 찝찝하고 더 끈적거리고 그런 느낌이 없고 되게 산뜻해요. 환뜻한데 촉촉함이라든지 이런 건 그대로 있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여행을 되게 자주 가는데 여행 갈 때 제일 중요한 게 해외나 어디든 날씨 온도나 습도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데 가면 지성피부로 변하고 어떤 데 가면 되게 건조해지는데 이 제품은 건조한 피부, 지성피부 다 맞으니까 어느 나라를 가든, 어느 지역을 가든 진짜 부담 없이 편안하게 바를 수 있는 거? 딱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딱 챙겨가도 굉장히 좋은 느낌?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